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단 선생님 장희경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여기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입니다. 식당에 갑니다. 처음 이 식당에 왔어요. 메뉴를 봅니다. 뭐가 맛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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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순두부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는 돈까스가 제일 맛있어요. 그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는 낚시볶음이 제일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낚시볶음 2인분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돈 잡고요. 어떤 프로의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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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